전주, 군산, 부안, 정읍, 진안 등 주변 도시로 인구 31만 명에 달하는 익산시는 예나 지금이나 교통의 소재지로서 연간 42만 명의 관광객이 착오했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이후에 개통된 KTX 덕분에 서울까지 가는 데 소유시간이 1시간 대로 줄었고 익산을 거점으로 전주, 군산, 부안, 정읍, 진안 등 주변 도시로의 이동시간도 1시간 정도임을 생각하면 익산시는 정말 명실상부한 전북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백제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관광고스 개발에 따른 더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박물관을 운영하는 익산의 귀금속산업의 육성으로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사려는 전국 소비자들의 방문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익산시에서는 최근 문화예술의 거리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영화 촬영 및 예술인의 거리로 특화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승해의 먹거리거리도 진행되고 있어 이 지역의 미래가치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탐나는 이곳에 좋은 매물이 나와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문화예술거리 조성지역의 핵심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142제곱미터, 건축면적 99제곱미터,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건물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KTX 이용자와 특성화 거리로 인해 상권이 다시 활기가 돋고 있는데요. 더불어 배후에 지어질 약 천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곳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전화 2128-1616번입니다.